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1차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모두 다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수급적인 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간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병 관련 이슈는 언젠가 회복된다. 떨어지게 된다면 저점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부분을 전략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외신 쪽에서의 표현을 보면은 전 세계 유행 전염병의 전 세계 유행을 판데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에서 또 판데밍으로 유행이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의 확산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최근 들어서는 그 중심에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자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요. 심리적인 부분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트렌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를 체크를 해봤을 때 12월 1일부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다시 한번 재차 코로나19와 관련된 관심도가 1차 때만큼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더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 쪽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순간 싱가폴, 이탈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검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으면서 아, 이거 글로벌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또 다른 국면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주식시장이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센터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뉴욕증시가 크게 한번 충격을 두 번이나 받았던 모르스들 잘 보고 계시죠. 이제 드디어 미국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발생하는 것이 언제부터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질병센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를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가 지금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식이 매우 놀랐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1차 때보다 저점을 확인할 저점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변화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 미국의 질병센터에 있었던 분의 지금 현재 트위터를 봤더니요.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는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 의료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정보의 투명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을 보시면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안 나타나고 조용한 일본에서 확진자가 나중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댓글 상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의료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감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 확진자에 대한 급증에 대한 부분이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그래 차라리 이렇게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야 라는 쪽으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내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쪽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혹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체계의 시스템이 어떻게 잘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수가 굉장히 변동폭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으려는 얘기가 있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가 국내 투자자의 중심으로서는 들어오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심각하게 좀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미국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지금 현재 전염병의 확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중요하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타났던 거 밸류가 높았던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틀 연속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빠르게 빠져나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이 질병과 관련된 이슈가 미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밸류가 높은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금 최근에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쪽도 역시 과매수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또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아 밸류가 높다는 것은 안전자산이나 지금 성장주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다시 한번 미국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른 종목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련된 이틀 연속의 미국 증시의 하락은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하락복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위축까지도 지금 밸류에 지금 고밸류와 관련된 걱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경기 상황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루비니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경기 위축 이거 어쩌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미국에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된다면요. 맨 처음에는 질병본부센터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다가 몇 시간 후에 이런 사태를 좀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본부센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너무 언론에서 무겁게 공포감을 실으면서 현재 보도를 하고 있다. 내가 직접 나설 거야. 내가 기자회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트위터를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 미국 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했었던 것은 한국인에 대한 지금 이제 입국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심을 좀 돌려놓을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쪽에서 보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환율의 움직임이 여기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점과 그 자체에 대한 흐름보다는 확산으로 우리 고향이 미국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경기 후퇴와 관련된 얘기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한국 쪽에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환율의 범격점과 외국인 수급 범격점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 중에서도 특히 환율시장 쪽에 안정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부양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정책과 관련돼서는 지수의 지지선 하단부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추가적으로 상승탄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나 여러 이야기에 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지선을 계속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그를 통한 변동성 확대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저가 매수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산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되어서 많이 되고 있는 게 재택근무라는 용어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산업 쪽은요. B2C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앞으로는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산업으로서도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업들은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은 일단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목조목 잘 따져가면서 이 산업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